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전과 부산 등 특화단지 유치에 뛰어든 경쟁 상대도 만만치 않은데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구미 국가산단이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의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경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 공고에 나설 예정인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각종 인프라 지원은 물론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대전과 부산 등 광역 지자체까지 특화단지 유치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미 국가산단이 가진 강점도 많습니다. 구미 국가산단의 경우 SK실트론과 LG이노텍, 매그나칩 반도체와 KEC 등 반도체 관련 기업만 100여 개가 넘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웨이퍼 생산부터 반도체 기판 생산까지 기반 시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구미 시 관내는 123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어 이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하여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기존 수도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구미 국가산단의 특화단지가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첨단 앵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그 앵커 기업을 유치했을 때 정부와 지방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반도체의 초강대국 실현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와 경쟁하는 도시들도 나름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한 만큼 구미시는 비교 우위의 특화 전략을 어필하고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역량을 어느 곳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LCC 뉴스 오승훈입니다. LCC 뉴스 오승훈입니다. 감사합니다.